대회에 histing on the wall we saw the writings on the wall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병가지만 힍힝으로 붙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장미칼 바운드 되죠 이거 끝나요 마무리 이케엄까지 몰아붙이는 샤렛 네 잘해 선수 흘리고요 와 잘 흘렸어요 군보 상당히 어려운 군보죠 와 상당히 어려운 군보예요 대실 마무리 심지어 하단 이 다음이거든요 여기서 이 벽에서 자 그래도 군보를 욕심불일까요 욕심불이 끝날 군보예요 욕심불에서 망했어요 욕심불이다가 비군 입장에서 상당히 부축이 들어가야 돼요 네이불도 목 bukan 야 도맡으면 안되죠 사실 가운드 되거든요 진정pa 구승 우수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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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